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 더 떨어질까요? 이미 바닥 아니야? 이 정도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미 바닥인 것 같은데? 이면망 정권의 FTA 그거 할 때 바닥이었고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에 탄핵당할 때 바닥이었고 이미 그 이상을 넘은 것 같아. 민심은 그 이상을 넘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현재 동남아 국빈 방문을 하고 오셨잖아. 그러면서 빈살만이 감사하게 빈살만이 오셨어. 빈살만이 오셔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반등은 할 것 같아요. 운이 엄청 좋으신 분이네요. 아 그렇죠. 이 타이밍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타이밍에 빈살만이 살린 거야. 빈살만이 살린 거야 지금. 살만하니까 살만이 형이. 그렇지. 살만이 형이. 윤석열 대통령은 살만이 형을 얻고 다녀야 돼. 그런데 진짜 이제 그게 타고난 운때라는 거야. 하필 이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빈살만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케미를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 그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부분이 계속 얘기가 오갔던 부분이야 이거는. 올해부터가. 그래서 적재적소에 빈살만이 잘 방문을 해주셨고. 거기다가 지금 일본 패싱을 하고 돌아가셨잖아. 일본으로 가기로 했는데 일본은 틀리지 않고 바로 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본에 대한 반감해지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올라가고 반등은 살짝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해야지 저희도도 먹기 살기 편하고 국민들도 편하잖아요. 이걸로 계기로 해서 좀 깨우치는 부분이 많으시고 외교적인 부분. 우리나라는 외교 하나는 못 먹고 살아요. 아시잖아요. 다 아실 분은. 그러니까 외교 전북인 부분을 좀 정말 잘하셔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정말로 좀 잘 챙겨주시면 되기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살짝 반등은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은 될 것 같지만 뭔가가 또 임팩트한 아주 스펙타클한 뭔가가 하나가 또 우리가 구정 전이라든지 12월 말이나 구정 전쯤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사건은 또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저는 빌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외교 좀 잘해주시고 국민을 위해서 편안하게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